그럼 지금부터 체인지 대결 메이트 A팀의 관객 최애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한 사람에게 중복 투표는 안 되지만 여러 명에게 투표하는 다중 투표는 가능하니 마음에 드는 멤버에게 모두 투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메이트 A팀의 정현준 참가자가 나의 최애 멤버라고 생각되면 버튼을 눌러주세요 빌런이 아니라 너무 귀엽잖아 이거는 다음 빙판 참가자가 나의 최애 멤버라고 생각되면 버튼을 눌러주세요 어린 왕자 같지 않아? 귀족 같아 오늘 신원천 참가자가 나의 최애 멤버라고 생각되면 버튼을 눌러주세요 다음 지아하오 참가자가 나의 최애 멤버라고 생각되면 버튼을 눌러주세요 다음 서지호 참가자가 나의 최애 멤버라고 생각되면 버튼을 눌러주세요 다음 정재형 참가자가 나의 최애 멤버라고 생각되면 버튼을 눌러주세요 정현욱 참가자가 나의 최애 멤버라고 생각되면 정현욱 참가자가 나의 최애 멤버라고 생각되면 버튼을 눌러주세요 작은 하트 중간 하트 큰 하트 현욱 하트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